지금 소래포구에 가고 있어요 사이즈 많이 커졌어 어허 저희 사장님 연어도 좀 주세요 네네 이거 1kg라고 말해야 돼요? 네네 다른 곳도 잘 챙겨서 올려주세요 네 많이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층으로 가시죠 고맙습니다 저희 그 알쌈 좀 많이 해주세요 그게 없어졌어 다음 날 피자할게요 몰라? 이거 뒤로 피해야 되나? 그 치우스 할 수 있겠습니까?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자 아멘 하루를 주기 전에 밥 먹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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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문하냐? 지옥이네 나이 먹고 방못 살겠어 내일 700만원 직장에서 시작하지 않음 바로 금식 식빵 샤워저씨 생쩡 고춧가루 그만둘려! 지혜 그만둘려! 뭐래? 고춧가루 지혜 그만둘데 오징어 우선 대표시장 공원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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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쉬워